여기는 토함산 석굴암입니다 신라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 석굴암에 지금 현대인도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네 가지 비밀, 그 과학과 정신세계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토함산 석굴암입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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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전각, 봉고탄 봉우리 아래에 있는 전각이 석굴암입니다 그 당대에 문화, 건축술, 과학기술 그리고 사상과 철학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정수 중에 정수라고 하는 곳이죠 왼쪽 길로 올라가는 거죠 석굴암 본전불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앞에 기원을 드리는 공간, 전실, 네모난 전실이 있고요 그 안에 원형과 돔으로 된 공간이 주실, 그 안에 본전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지금은 보존을 위해서 유리벽으로 다 막혀 있고 사진, 영상 촬영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가지 비밀 중에 한 가지를 알아보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제2석굴암 신라 역사과학관에 가서 거기 가면 아주 또렷하게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이 석굴암에 담고 싶었던 그 정신과 비밀, 과학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과연 저 부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시선은 어딜까 후대에 이걸 풀고 당대 신라인들이 얼마나 치밀한 측량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바로 저 부처님은 동지 때 해 뜨는 방향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왜 하필 동지 일출 방향을 보고 있을까요? 가장 밤이 긴 동지에 가장 햇볕이 잘 받는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 통일 신라가 1년 내내 평온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그 뜻을 담은 거라고 합니다 갑노수입니다 이 석굴암에 오게 되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물을 드실 바가지 같은 거를 여기 비치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갑노수를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포함산 맑은 물 이 물맛도 좋으려니와 이 갑노수는 실제로 분조물 부처님을 통과해서 나온 물이거든요 자 갑노수에까지도 깜짝 놀랄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나머지 세 가지를 신라 역사과학관 제2석구람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곳에서 한 10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30분 정도 가는 곳인데요 신라 역사과학관 제2석구람입니다 정말 현대인도 경탄을 금치 못할 만큼 그런 놀라운 신라인들의 과학과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그 정수가 바로 이곳에다 모여 있는 거죠 신라 역사과학관 모형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모형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는 또 하나의 원본 아니 원본을 뛰어넘는 복사본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면 첨성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결자리를 보았는가 하는 것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죠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석구람의 비밀을 그대로 여기다 풀어놨다는 겁니다 석구람의 비밀 석구람 모형관입니다 아니 경제 석구람이 또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이 계단 내려가면 석구람 모형관인데 저희 촬영할 때도 여기 돌면서 다 우와 소리 났거든요 첫 번째 이 모형 석구람은 실제로 위에 이렇게 흙이 덮여 있는데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석구람의 비밀 그 두 번째 정말로 놀라운 과학적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게 분산의 과학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에 석굴사원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럽고 그걸 갖고 싶었던 신라 사람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사는 화강암입니다 너무 단단해서 그 돌을 뚫고 석굴사원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일일이 저 화강암을 다 깎아서 쌓아 올려서 석굴사원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이 석굴암이죠 무려 272개의 돌을 깎아서 쌓아 올린 거라고 합니다 특히 가장 어렵다는 이 돔형 이 천정 지붕을 만들 때 108개의 돌이 들어갔다고 하죠 108개 108번뇌를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화룡점정입니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으로 맨 위에 연화문 천개석 저 뚜껑을 딱 덮을 때 저게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돌이 무려 20톤이었다고 해요 20톤 돌을 저 위에 덮을 때 일도 많았다죠 삼국유사의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 돌 덮다가 저 돌이 세 조각이 나서 하늘에 천신이 내려와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덮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세 개의 조각 왜 세 조각이 났을까요 아마 그게 삼국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신라의 통일은 하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설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궁금증 그때도 저렇게 고생을 했고 당시에 또 저 돌을 올리다가 밑에 살짝 균열도 갔다고 하는데 이 돔형 천정 지붕은 어떻게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혀 비틀림 없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경주는 지진도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바로 지금 보시는 진라인들이 가졌던 놀라운 무게 분산의 과학 이 돌못입니다 옆으로 30개의 돌못을 박아서 위에 연화문 천교석의 무게를 밖으로 분산시켜서 균형을 맞춰내는 거죠 돌못에 또 잡석을 둘러서 절대로 여기서는 이 무게가 비틀리지 않는 그런 설계 건축을 해냈다고 하는 건데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저 터암산 아래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그 쌍웅의 이중 무지개다리 기억나시죠 그 원리와 거의 비견되는 그 정도 신라 사람들의 건축기술 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경탄을 금치못하면서 바로 다음 이 모형을 보면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실제로 처음 이 석굴암을 해체 복원할 때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게 이 단단한 화강암돌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게 인공수로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물의 의도는 뭘까 신라인들은 왜 굳이 이 안에 수로를 만들었을까 1913년 그때 일본인들이 여기 해체 복원할 때는 이 뜻을 뜻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식하게도 이 물기를 밖으로 빼내고 위에 시멘트 덮고 그래서 이제 복원했다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제가 실제로 훼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후 천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 안에 우리가 절대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부에 손상이 생기죠 전에 없던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다시 물을 안으로 흐르게 했더니 거짓말같이 그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놀라운 제습기술 인공수로 저 화강암을 일일이 파서 물을 흐르게 한 거는요 바닥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라고 합니다 주실 내부는 한 20도 정도 되고요 물이 흐름으로써 이 바닥은 13도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 이 안에 이슬이 맺히겠죠 근데 바닥이 차가우니까 그 이슬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슬을 바닥에 모으는 그런 제습 장치예요 근데 이때는 물을 끌어당겨 제습을 한 거죠 사실 우리 요즘 뭐 바닥에 물 흐르면 숨에 크른다 뭐 그러는데 꼭 글쎄요 이 석굴암의 인공수로를 보면 신라인들이 당시 세계 최고의 기소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흐르는 물이 저 밑에 밑에 가서 감로수가 되는 거니까 정말 부처님을 통과한 이 토암산의 깨끗한 약속물 감로수 물 맛은 한번 꼭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네 번째 이것은 과학이라기보다 신라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를 낮춰 스님의 시선으로 부처님을 보세요 여기에 이제 석굴암의 네 번째 비밀이 풀립니다 옆에 한 4분의 1 정도를 열어서 보여주는 이 모형에서도 이 부처님이 잘 보이죠 그리고 역시 똑같은 말이 쓰여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라인의 그런 생각을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 생각을 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돌면 저쪽에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놀라운 가치관 그 사상을 알려주는 모형이 바로 이 모형입니다 이 도명 원형은 우주를 뜻하고 그 우주의 한 가운데에 부처님을 모셨다는 뜻인데요 지금 우주의 한 가운데에 부처님이 안 계시죠 뒤에 계시죠 잠깐만 지금 들어주실래요 아니 누가 이거를 지금 와서 이런 데 손 대면 안 된다는데 이거를 옮겨 아재개 그쵸 이 부처님은 실제로 지금 우주의 중심이 아닌 정확히 중앙에서보다 뒤쪽 안쪽으로 물러앉으신 건데요 이거는 뭐 계산차고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신라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럽니다 아까 저기서 보면 스님의 시선으로 부처님을 보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참배자의 시선에서 부처님을 보면 저 좌대의 높이는 1m 60 그리고 부처님은 그렇게 아주 위압적인 거대불이 아니에요 바로 저 좌대의 높이부터가 당시 성인의 눈높이에 맞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15도면 부처님을 다 볼 수 있게 자 여기서 저 부처님이 뒤로 물러앉은 이유는 내부의 명암을 고려한 착시에 대한 배려 우리 사람에 대한 배려 석굴에 아니니까 저 안은 아무래도 어둡겠죠 빛은 이 전시를 통해서 조금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석굴 안에 빛이 비치는 곳은 아무래도 우리 눈에 더 가깝게 보일 거고요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어둡게 더 뒤쪽으로 멀리 보이겠죠 바로 우리 사람의 착시를 고려해서 부처님이 그만큼 뒤로 물러앉아서 우리 눈에는 이제 볼 때는 부처님이 완벽하게 저 도명 주실 안에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정말 이거는 우주의 중심에 부처님이 앉아 계셔야만 된다라는 그 고지식한 원칙만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원칙보다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뛰어난 바로 신라인의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제 식으로 멋지게 표현을 한다면 진정 우주의 중심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것을 알고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그 중심자리를 내주고 살짝 뒤쪽으로 물러서 비켜 한 짓인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석굴암의 네 번째 비밀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석굴암을 보시고 신라역사과학관 이 제2석굴암을 보시지 않으면 그건 뭔가 많이 허전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구독해주셔야 돼요 오늘 출신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땅끼 여러분 빨리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 공유해주세요 거짓말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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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h прин하러 수요 5 3 2 3 5 2